논어 마음학 강설 제245강입니다. 논어 제19권 자장 11장 12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대덕 소덕. 큰 덕과 작은 덕.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아왈 대덕이 분류하니면 소덕은 출입이라도 가야니라. 자아가 말씀하시기를 대덕이 큰 덕이 위대한 덕이 분류하니면 넘을 유자 막을 한자. 그 막는 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소덕은 작은 덕은 출입이라도 나가고 들어가더라도 가야니라. 괜찮은 것이니라. 오는 것이니라. 대덕 위대한 덕. 대도하 짝이 되고요. 소덕 작은 덕 소도하 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덕이라는 어떤 본래의 그 선만 넘어가지 않으면 작은 덕은 그것을 좀 들어가고 나와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앞에서는 이런 문장을 봤죠. 자아왈 수 소도나 피류 가간자 언 연이와 치원 공리라 시군자 불이 아니라 자아가 말씀하시기를 비록 작은 도나 반드시 가이 볼 수 있는 것이니 볼 수 있는 것이니 볼 수 있는 과간이 가이 볼 만한 것이 있으니 치원 군이라 권원에 이르는데 그 지륵같이 막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시위로 군자는 불이 아니라 군자는 하지 않는 것이니라. 대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좀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소도에서 볼 만한 것이 있으니 하지 않는다. 이랬는데요. 대도와 대덕. 천도 지덕. 도덕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도는 하늘의 채적인 입장이라면 덕은 땅적인 입장. 작용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도는 진리이고 어떻게 보면 덕은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자기 마음 씀을 말하는 것이죠. 근본짜리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작은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는 출입이라도 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유왈 자하지문인 소자 당세소응대 진태즉 가위나 억말려라 본지즉 무한히 여지하오. 자문지왈 히라 언 유가위로다 군자지도 숙선전언이며 숙후건연이리오. 비제 초목헌덴 구이별이니 군자지도 언가 모야리오. 유시 유졸자 기우성인호인저. 자유가 말하기를 맹공자님 제자지오. 자유가 말하기를. 자하의 문인소자들은 당 세소응대 물뿌리고 빗자루하고 손님응대하고 진태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은 마땅하고 가하나 즉 가하는 것이 가해서 마땅하지만 억말려라 그것은 끝단이다. 자 작은 일이라 본지즉 무한히 근본인즉 무 없는 것이니 여지하 어찌하겠는가. 예 본말 근본 문제는 아무래도 형의 상학 동학 이런 거겠죠. 예라든지 예의 근본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 이런 근본에 대해서는 좀 없다라고 하면서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자하 문지왈 자하가 들으시고 말하기를 히라 아 언유가이라 유의 말이 좀 지라치구나 군자 지도가 군자의 도가 숙선 전원이며 무엇을 먼저 전하며 숙후 건 일이요. 무엇을 게으르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세소 응대 진태지들이 작은 일이라고 하지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빛의 초목에 비유하건된 구의 별리라 그 구역을 나누어서 구별하는 것이라. 그 나무는 나무대로 또 푸른 풀대로 또 나무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풀도 꽃과 뭐 나무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기르고 또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제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구분해야 되는 것이니 군자 지도가 언가 무어리요. 군자 지도 어찌 가히 속이겠는가 유시 유중자 시작이 있고 졸 마침 있는 자는 기후 성인후인종 오직 성인이시구나. 그래서 자아가 지금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군자 지도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그리고 세소 응대 진태지절 같은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동시에 기후 성인후와 유시 유중자 그러니까 그 시작이 있고 마침 있는 자는 오직 성인이시구나. 그러니까 성인님만이 그 사람의 그 재량을 알아서 그게 따라 올바로 지도하고 공부를 시킬 수 있다. 이런 건 다른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유는 네가 자율적으로 간념적으로 네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꾸짖은 이야기겠죠. 그래서 기후 성인후와 기후 성인후인종. 이 말씀은 주역 건계 문헌 마지막에 나오죠. 기후 성인후와 지 진태 전망이 불실기정자 기후 성인후인종. 똑같이 나옵니다. 오직 성인 유성인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성인 오직 예수 기독교에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는 대상적인 사람보다는 오직 성인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 말씀을 밝힌 진리를 세상에 전해준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 너의 간념으로 네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겠습니다.